아지 필렛 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지 두절 및 꼬리 절단기인데요. 아지를 폭포에 실어만 주면 분당 100에서 120마리까지 머리와 꼬리를 절단한 다음 자동으로 필렛 머신으로 공급함으로 생산성이 뛰어납니다. 아지 필렛 머신인데요. 분당 100에서 120마리의 아지를 가공할 수 있으며 중골뿐 아니라 가슴뼈까지 완전히 제거합니다. 고속 탈피기입니다. 분당 100에서 120마리 아지 필렛의 껍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정밀 탈피로 음막에 손상이 없으며 생산성이 뛰어납니다.